자 엑셀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이제 몇 사람 이름이 있고 이쪽에 과목명이 있는데 이름하고 과목을 동시에 조회해서 예를 들면은 나다라의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해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쪽에 정의된 이름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아볼까 해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방법은 xlookup 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이제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난 함수에 속하고 vlookup 이나 hlookup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이면서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 기능을 쓰려고 하면 조금 더 수식을 뭐 매치나 인덱스를 쓰거나 해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썼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xlookup을 쓰는데 xlookup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고 과목이 있고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양쪽에서 수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뭔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가나다라고 일단 넣어보고 여기다가는 국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데이터 이용하는 건데 xlookup을 쓰는 거예요. xlookup을 선택을 하고 일단 이름을 가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쉼표를 누르면 요 이름을 어디 가서 찾아볼 거냐 여기서 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이름을 찾았으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하나만 찾는 거면 예를 들어서 영어만 이 줄만 클릭하면 가나다 중에서 영어 점수만 가져오는데 이거는 국어가 될지 영어가 될지 수학이 될지는 이쪽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요 두 번째 항목은 요 a2부터 a10이 되고 수식을 한 군데만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레퍼런스 영역을 lookup 어레이를 절대 주소를 할 필요는 없죠. 쉼표를 누르고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가나다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어느 거를 가지고 오는 거냐 하면 다시 요 구거라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lookup 함수를 한번 더 적어줍니다. lookup 함수를 쓰는데 요번에는 요걸 가지고 오는 거죠. 구거라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여기로 쭉 가는데 위중에서 돌아올 때는 요 내용 중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죠. 이 상황은 hlookup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다시 전체의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가나다의 국어 점수는 10점이 되는 거죠. 여기 아자차의 수학 점수를 볼까요. 자 수학 점수는 63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63, 63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 hlookup을 두 번 쓰면 쉽게 2d로 양방향으로 행렬에 있는 데이터로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름이라는 걸 활용해요. 이름은 여기 수식에 보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항목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에 이 데이터마다 어떤 이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요 데이터는 d9라고 하는 셀 주소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름을 줍니다. 자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전체를 이렇게 씌웁니다. 전체를 씌우고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요 줄의 이름은 요 행의 이름은 가나다라고 줄 거고 요 줄의 이름은 라다라고 줄 거고 요 행의 이름은 국어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앞쪽에도 제목이 있고 위쪽에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결합해서 크로스되게 이름을 줄 거거든요.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행의 이름이 있고 왼쪽 열의 첫 행의 이름은 요게 첫 행이고 왼쪽 열의 왼쪽 열의 이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그러면 그 전에 이름 관리자를 한번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아자차에 수학 이름을 쓰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필요 없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여기다가 쓸 때 일단 연습이니까 다른 데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자차에 한 칸 띄고 수학 이렇게 하면 63을 불러옵니다. 이게 보이죠. 다시 해볼까요. 는 하고 이번에는 다라마의 국어 34가 오는지 볼까요. 다라마의 국어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한 쪽 이름을 치고 한 칸 띄고 다른 쪽 이름을 치면 그 겹쳐 온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다라마의 국어를 거꾸로 구건 한 칸 띄고 다라마 그래도 똑같이 불러오죠. 이건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이 겹치는 부분을 사이 띄기로 스페이스로 공간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나다가 있고 국어가 있다. 그럼 당연히 가나다 한 칸 띄고 9 하면 10을 불러오는데 여기를 계속 이름을 바꿀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검색창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쓸 때 가나다는 이걸 일단 다 지우고 가나다 앞에 거 한 칸 띄고 뒤에 거 이거죠.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옵니다. 값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주소를 다이렉트로 치면 안 되고 셀 주소를 간접적으로 친다고 해서 여기다가 영어로 인다이렉트 라고 하는 함수를 적어 줍니다. 자 그래서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다시 인다이렉트 뒤에 있는 이 글자를 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나다 영어 이런 글자를 넣는 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f o g o 라고 하는 이 글자를 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셀 주소라고 생각해라 라는 게 이 인다이렉트 명령어 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자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 띄기를 기준으로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나다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다라의 국어 점수는 12점이고 맞죠? 그럼 여기도 이제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까 찾는 값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것도 여기가 입력이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사용자들은 약간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에러도 처리할 수 있게 if error 함수를 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함수를 활용하고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조건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입력할 때 어떤 글자를 입력해야 될지 찾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들어있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조회창을 만들 때에는 이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드는데 여기 이름 목록은 여기서 가지고 오고 확인 여기 목록은 유효성 검사에서 여기 목록은 클릭해서 여기 국어영어 수학에서 가지고 온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는 바사아 하고 수학 38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수학 이렇게 되면 38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도 똑같은 형태로 여기는 쓰는 데 xlookup 함수를 쓴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름 을 주고 이름 정의 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수식을 쓴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용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xlookup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2d 로 조회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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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